관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쯤 경천면에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2살 B씨가 숨지고 동승자 60살 C씨와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08%였습니다.